XSFM입니다. I, D, W, K 민중이 스스로를 구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시스템은 다수의 편에 결코 서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권력을 되돌려줄 최소 저들에게서 권력을 빼앗아가줄 영웅을 기다립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보니 영웅은 책 속에서 극장에서 캐릭터 상품으로만 우리를 만나줍니다. 대중이 지어준 가상의 권력을 쥔 문화 컨텐츠 슈퍼 히어로의 이야기 어린이날의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시작합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히스테리 사건파의 그것은 알기 싫다 17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XSFM의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접속이 안 되는 분들이 간혹 계셨을 겁니다.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탓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장사라는 게 그렇죠. 여러 업체가 얽혀있다 보니 다른 업체가 잘못해도 다른 업체들이 죄송해야 됩니다. 우리의 호스팅 서버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두 서비스가 잠시 중단이 돼서 RSS 피드가 끈기 있는 바람에 지난 주말 한 48시간에서 60시간 정도는 접속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없이 RSS 피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웹에서도 팟캐스트에서도 그리고 원래부터 유튜브에서도 문제없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XSFM 책임 프로듀서 UMCU에 인사드립니다. 오디오북 소라소리의 유면상 PD입니다. 오디오북 소라소리가 험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험진 거에 비해서 의견이 많이 없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험진 거예요. 지난 사운드 클라우드. 마치 담합 영광장성 같은 느낌의. 어떤 분이 댓글 남기셨어요. 유면상 뭐하냐. 빨리 고쳐라. 5시간째 다운이 안 되고 있다. 죄송합니다. 소수의 청취자들 가운데서. 계셨구나. 소수니까 더 소중해요. 네. 맞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그 얘기를 하죠. 지금 아니면 제가 윤석열 씨 이불 통해서 얘기한다 그래도. 그 하실 청취자분들 모르실 테니까. 주말 동안 못 들으셨던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제는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고요. 지난주 동안 내가 SNS에다가 사회에 대한 얘기 좀 끄적거린다. 내가 좀 외롭다. 내가 좀 못생겼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특정 브랜드 특정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은 성공한 적이 있는가. 저는 그 질문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계속하면 됩니다. 언젠가 한 번 무너집니다. 옥시를 얘기하나요? 옥시 얘기도 그렇고요. 지금 옥시 관련해서 심지어 지금 저희들이 녹음하고 있는 도중에는 몇몇 유통업체들까지 손을 들었죠. 옥시 물건 안 받겠다고요. 이것이 마치 트렌드가 된 것처럼 지금 저희들 녹음하고 있는 기준으로는 위메프가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옥시하고 지금 거래를 당분간 끊었죠. 이거는 어찌 보면 소비자들의 말을 듣는 방식이자 동시에 홍보 전략이죠. 왜요? 다른 거 장사 잘하려고요. 그렇죠. 좋은 선택이네요. 불매운동의 순기능입니다. 그리고 그전에 남양유업 불매운동이 그렇게나 적극적으로 크게 퍼지지 않았으면 이번 사태 때 기업이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계속해서 바위에 계란을 던질 필요는 있습니다. 옥시의 반은 굉장히 늦었죠. 얼마나 늦었냐면 한 10년 늦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인도 사장님은 안쓰럽더라고요. 누구요? 인도뿐? 인도뿐. 누구든 앞에 다가오면 죄송하다는 인사를. 그래야 되는 상황. 마치 쌍용차 문제 때 잠시 건너온 쌍용차 문제와 상관없이 건너왔다가 이 얘기 저에게 많이 듣고 그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을지 알 수도 없는 공언을 던지고 갔던 마힌드라 차의 회장처럼. 그때 이후로 잔뜩 기대가 올라갔잖아요. 국내 언론에서. 그렇습니다. 거대 기업이란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살인에 가까운 중범죄들을 막 저지르게 되죠. 힘있는 미국 연방법원은 허구헌 날 대기업들을 잡아뜨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미 있는 결과가 어떻게 해야 의미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진벌적 손해배상 해야 됩니다. 그 미래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네. 우리의 사법체계가 움직일까요? 저는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사법체계는 결국 신문 펴보고 아 뭐라 하는구나 그러면 반응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움직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난 총선의 결과다. 아니다. 지난 남한영업 사태 때의 결과다. 이야기하지만 수십 년간 쌓여왔기 때문에 변해온 겁니다. 그렇죠. 무슨 국민의당이 약진해가지고 옥지사장이 온 걸 아니잖아. 친노 패권이 쓰러지는 바람에 꼭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것이 기밀자. 광고를 듣고 와서 어린이날 주간이 이상하게 XSFM이 가장 뭘 풍성하게 많이 준비한 때가 됐습니다. 소라소리만 제외하고요. 물론 어린이들에게도 폴 호스트의 내면 보고서를 권해요. 그래요. 어린이들도 내면을 봐야죠. 봐야 돼요. 어린이날도 뭐. 특히 번역체로 보면 더 좋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요즘 팟캐스트 시대와 그것은 알기 싫다는 어린이날 주간 그리고 어버이날 주간 가족의 달의 콘텐츠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와가지고 시작을 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데볼프 제니윈 레더크래프트.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맛있는 다이어트 토털케어 아임닥.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 도서출판 1984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걸 읽을 때면 목소리 바뀌는 게 되게 웃기지 않나요? 나 바뀌어? 어떻게 바뀌어? 들어요. 힘차게. 친절하게. 힘세고 강하고 친절하게. 맞아. 파워 총순. 오늘부터 유연상은 말투가 이상해요. 오늘부터 광고는. XSFM입니다. 무르핀은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조경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XSFM에서 만나요. 순하고 좋은 것만 먹어야 할 우리 아이 영양간식을 찾고 있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닥 내 인생의 6개월이 그냥 날아가버렸어. 한국인 가게에서 일했지. 퇴근하면 집에 그냥 했어. 친구도 못만 해도. 워킹홀리데이 진짜 별로야. 음, excuse me. Why don't you call Perfect25? 뭐? Perfect25. 그래서 뭔데 그게? Perfect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Oh, you got it right. 광고와 생활 김상주 기술 행정관이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네. 오랜만에 Perfect25 사장님께서 메일을 보내셨네요. 네,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유피디님. 그런 말투예요. 이벤트다운 이벤트를 2년 만에 처음 진행하는 터라 송구스럽습니다. 뭘 해도, 이분은 뭘 해도 죄송하세요. 얼마나 착한지. 퍼펙트25 써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분 얼마나 착한지. 뭐야, 이게 왜 광고주가 송구스러워해. 아, 그게 이상하구나. 난 그게 이상한지 몰랐네. 나는 그래도 라임을 살리셨어요. 아, 네, 맞아요. 이벤트다운 이벤트를 2년 만에. 박지성 파운데이션과 박지성이요? 네, 박지성입니다. 축구선이 박지성. 박지성 파운데이션과 수원시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19세 이하 JS컵이 5월 18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JS컵이래요? 네. 이야, 멋졌어요. 한동안 해외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홍콩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그렇죠? 그곳에서 런닝맨하고 같이 친상경기. 아, 그래요? 네. 런닝맨에서 주로 그런 경기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미니게임 같은 거 많이 방영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걸 이제 영통에서 한다? 네, 수원에서 한답니다. 브라질, 프랑스, 일본 한국의 차세대 유망주가 총출동하는 경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퍼펙트25 광고와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식 스폰서 업체가 중에 하나가 됐다네요. 네, 그렇답니다. 요새 현차를 팍팍 부리고 요즘같이 경기도 안 좋대. 이거야말로 약진이네, 진짜. 그죠? 대약진입니다. 대약진. 국민의 퍼펙트25예요. 경기 중에 경기장에 광고판 보드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이제 나온다네요. 아, 진짜요? 그 골대 옆에 있는 대각선으로 누운 거? 네, 네, 네. 좋다. 이거 이렇게 저기 잘못 달려가면 거길 넘잖아요, 선수들이. 이왕이면 퍼펙트25 쪽으로 달려갔으면 좋겠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5월 22일에 SBS를 통해서 생중계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 우리의 퍼펙트25가 공중파도 타고 처음에 광고 들어올 때 아, 지금 저 전세금이 날아가게 생겨서 거리에 나아기 직전에 우리와 함께 시작한 퍼펙트25가 공중파에 등장하게 생겼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퍼펙트25 현재 수강생 및 과거 수강하셨던 분들 중에 졸업생도 챙겨요? 네. 선착순으로 25분께 2만 원 상당의 티켓을 무료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아, 네. 후원 업체라고 티켓 공짜로 안 준다고 하네요? 네, 이거 사야 됩니다. 일단 우리 송구스러운 퍼펙트25 사장님이 좀 봐본 게 마지막으로 이벤트 할 때 애플 워치를 주셨나 뭐, 아이패드를 주셨나 뭐 그랬어요. 수강생 분들한테 네, 맞아요. 그것도 사셨어요. 그리고 다단계도 하지 않았었나요? 다단계도 한 번 했죠. 네, 다단계 한 번. 뭔가 망하거나 자기 돈이 많이 나가는 이벤트를 하고 계세요. 이 표는 직접 사신 거네요. 이야, 자비로. 네. 수원에 계신 분들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죠. 성남이나 안산이나. 퍼펙트25와 인연이 인연이 있으신 분들은 인연 이게 부산어죠. 인연에 있으신 분들은 모두 퍼펙트25 카카오톡 아이디나 텔레그램 아이디를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게 있었나요? 네, 있어요. 서비스용이죠. 네. 방송을 들으시고 그쪽으로 이벤트 접수하시면 된답니다. 네. 스카이프로 전화하셔서 블라블라 하시면 선생님들이 듣고 하셔야 되니까 카카오톡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어요. 혹시나 더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시면 티켓을 더 구매하겠다네요. 호구죠. 왜 그런지 알아요? 송구스러워서. 전형적인 호구 마인드가 오랜만에 이벤트라는 바람에 송구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기간은 5월 15일까지라고 합니다. 그 구장을 회원들이 다 메우면 어떡하죠? 3월 15일까지 4월 20일까지 4월 30일까지 5월 30일까지 molec 일본 교양, 슈퍼 히로로 문학의 인해, 스판덱스 영웅전, 제1화, 영웅의 탄생.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많은 팟캐스트들이 방송법에 저촉을 받지도 않고 큰 회사나 많은 시스템에 기반하여 방송을 만들지도 않으므로 때로는 옳지 않은 이야기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들이 여과 없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혼을 내주신 결과이기도 하고 이 얘기를 들으시면 또 혼을 내시겠지만 그것은 알기 싫다는요 다른 방송에 비하면 오류율이 낮아요. 그렇죠. 정직하다. 없다고는 안 하네. 없을 수는 없어요. 모르게 제가 몇 년 동안, 4년 동안 계속 얘기한 거예요. 없을 수는 없어요. 오류의 비율을 줄여나가는 게 우리의 임무지. 그래서 저 무시무시한 조그마한 손인상 선생에게 다음 주에 어떻게 얘기하나. 우리는 오류를 줄여야 된다고. 덜덜덜 하면 내가 말을 걸어야 되는데. 아니 지난주에 방송 중에 우리 손 선생 나온 방송에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마리아 하나 심는 아니 저기 대마초 심는 아버지 얘기하고. 그렇죠. 글린공원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엘리베이터로 마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반바지를 입고 오셨는데 양말에 대마초 글린공원이요. 그거 사고도 그렇게 잘 보이게 신기 힘든데요. 크라닉. 크라닉. 그런 양말을 신고. 크라닉.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갔어요. 도망에 갔어요. 도망 내지는 돌아갔어요. 여간에 저희들은 오류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늘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날은 사실 오류를 알아채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책임을 못 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자꾸 섞여서 나온 알 수 없는 것들이. 여간에.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한번 해보자. 정치 논리를 너무 많이 섞지 않고 순수한 호기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중에. 우리의 특기.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가장 오래된 특기입니다. 역사 이야기를 한번 가보자. 그중에 미국사 이야기를 좀 건드려보자. 그렇습니다. 미국사 이야기를 건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잘 모르겠고. 덕질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했더니. 난데없이 스파이더맨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사를 이야기하려고 준비했다가. 스파이더맨 이야기는 하게 생겼습니다. 어린이날 특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미국사 특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방송을 맡겼기에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홍성갑 양덕질인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항의하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에 덕질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덕질인이. 이 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 외에 저보다 더 덕력이 높고. 훌륭하신 덕후분들도 많은데. 얼굴이 당황했어. 덕장들이 많은데. 아, 총장이라 그러시지? 네. 덕덕 총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려꽂을 수 있는 이사장이나 종단 관계자들도 계시는데. 아, 조덕종의 관계자들이 있어요? 오덕종. 아, 그럼 저기 저 시내의 오덕사 사찰이 있겠네요. 진짜로. 민주노총. 미소녀 피규어를 불상으로 해놓은 일본 절들도 있다는데. 네. 민주노총 사무총장이나 연맹 고위 간부 들어가면 숨겨준 다음에 코스프레해주고. 그런데 이제 그런 훌륭하신 덕후분들 중에 방송도 진행하실 수 있는 훌륭한 오덕종의 어르신들 중엔. UMC가 가닿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아서. 아, 그죠. 맞아요. 그분들은 이미 너무 유명하거나. 금정구청에 계신 분들. 이미 전문가이거나. 네. 그래서 비싸거나. 무슨 소리예요? 왜 우리 방송을 이렇게 싸게 봐? 혹은 아예 우리 방송 되게 비싼데. 아예 은둔고스라서 존재 자체가 별로 알려지지 않는. 그게 문제예요. 그분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혼자 하고 싶은 거야, 덕질을. 애니프사로만 존재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류에 지나지 않는 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성갑 덕질인의 이 유니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요. 오프닝 음악과 다르게 일본 콘텐츠 덕질 안 해요. 네. 충격적인 사실일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 들으시기에. 아, 양덕이에요? 그러니까 양덕은 양인이 덕질을 하면 양덕이고. 정확하게는요. 그냥 제가 관심이 있으면 그때그때 덕질을 하는 거예요. 얄팍한데? 그렇잖아. 그렇죠. 진정한 덕분은 쭉 해야죠. 우리 덕분 사령관이 얄팍해요. 괜찮아요. 손 선생도 있어요. 사령관이 되려면 깊이 파는 것보단 넓게 가는 게 맞습니다. 모든 보직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깊이 가는 건 전문 인력들이 하는 것이고요. 각종 부처에서 하겠죠. 그래도 그나마 제가 오랫동안 아주 좋아하면서 팠던 장르가 슈퍼 히어로고. 맞습니다. 덕질인께서 덕사 29기에 임관하셨을 때 꾸준히 파오신 슈퍼 히어로 이야기. 마블 소대장? 그렇죠. 마블 소대장으로 소비대 인간에서. 저의 정체성을 커밍아웃 하자면 저는 마블보다는 DC 팬입니다. 그래요? 대체 그게 무슨 차이지도. 우리 같은 일반인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 뭐 겔질한다는 소리야? 하나하나 가볼까요? 일단 보통 마블과 DC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소속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만화의 양대산맥이에요. SM과 YG. 네. JYP가 없는 상태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네. 그게 더 낫겠다. LG 트윈스와 롯데장에서. 대충 미국 만화에서 마블이. 아무 상관이 없군요. 새누리고요. 좀 더 지분율이 높고요. 점유율이. DC가 거기를 바짝 따라 붙고 있는 2위. 더민주가 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없어요? 있어요. 아, 진짜요? 거기도 있어요? 네. 10% 정도의 지분율이. 이미지 코믹스라는 곳이 있어요. 이미지 코믹스요? 네. 은근히 이 회사도 유명한 콘텐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DC에서 넘어온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DC에 공천 탈락하면. 아, 그렇진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에 불복하고. 아, 순응하고. 그럼 거긴 뭐. 주로 뉴저지에서만 한다거나. 그렇죠. 지역기반이 따로 있어서. 지역기반 코믹스. 서남쪽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는데. 우리가 남이가 하며. 서로를 바라보면서 되게 애정 섞인 눈빛으로. 눈이 이렇게 반달 모양이 있어요. 왜인지 알아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아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총선 얘기라도 해야지. 우리가 미천이 지금부터 없어요.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네. 슈퍼히어로몬에 대해서는. 캡틴 아메리카를 보고 왔습니다. 캡틴 아메리카를 유명상 PD가 봤어요. 이제 시빌로 이번에 나온 3편만 보시면 되는데. 볼 생각이 없습니다. 일단. 저를 설득해주세요. 어쨌든요. 미국 만화를 일단 다루면서 미국사를 건드리는 게 오늘의 목표인데. 그러자면 마블과 DC라는 두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간단한 상식만 탑재하고 갈게요. 만약에 이제 이 장르에 대해서 미국 만화와 그 미국 만화의 거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슈퍼히어로 장르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 보고 싶다. 많이 이거 찾아서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덕후들이 하는 얘기들. 아주 기본의 기본에 해당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사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건 미국을 다루고 싶었다는 거고. 미국을 다루기 위해서 가장 재미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어요. 그런데 전쟁사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밀덕들이 너무 많아서 이야기를 재미없게 흐려요. 그 외에는 저는 딱 풋볼, 코믹스 이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미국 대선 요즘 재미있는데요. 아 안타까워요. 안타깝습니다. 고백해야죠. 대선 방송, 미국 대선 관련 방송 그렇게 준비하고서 못 내보냈습니다. 맞습니다. 사회를 반영한다는 점에 있어서 서사가 있는 문화 장르, 광희의 문학이죠. 이런 게 이제 사회를 반영하고 반대로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그럼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사회를 반영해왔던 장르가 뭘까. 영화도 있겠고 드라마도 있겠고 소설도 있겠죠. 그런데 의외로 코믹스라고 하는 만화가 그 만화의 대부분이 슈퍼히어로가 매우 빠르게 자국사회, 미국사회에 그 상황을 반영을 했다. 살다 본 미국 영화들을 떠올려보면 미국 영화가 미국의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무언가 분위기를 선동하는 걸 본 기억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만화의 경험에 선동까지는 몰라도 반영은 충분히. 반영을 빨리 하죠. 반영이 한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사회상은 늘 반영이 되는데 어떤 문화를 좀 이렇게 주도한? 그렇다는 거죠. 최근에 와서는 약간 주도하는 위치에 끼었죠. 주도하는 그 대열에. 저는 미국 영화를 무서운 영화. 스케어리 무비. 미 더 스파르탄즈 이런 것만 좋아해가지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미국 만화의 특징부터 먼저 그래서 기본의 기본인 상식부터 먼저 가볼게요. 우리는 만화라고 하면 연재가 되고 그 연재가 자연건으로 나오는 시스템을 생각하잖아요. 그건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작가 아니면 두 명 정도 스토리와 그림을 맡은 작가가 있고 거기에 편집자와 어시스턴트들이 붙어서 그 작가들이 캐릭터와 이야기를 만들고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완결까지 책임을 지는 형태를 흔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이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는 그게 매우 일반적인데 미국에선 이게 일반적이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특히 스포이오로에서입니다. 배트맨을 그리겠다 하면 배트맨이라는 캐릭터는 이미 있고요. 이 캐릭터의 저작권은 회사인 DC 코믹스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작가들은 DC 코믹스에 소속이 되어서 계약을 맺고 그러고서 작품을 내는 거예요. 책에 대한 저작권은 이 사람에게 있죠. 하지만 캐릭터와 그 이야기된 저작권은 회사에 있고요. DC에 소속되어 있다니까 힛결로 간 것 같네요. DC 코믹스. 그만 무식할까? 캐릭터 3개가 있으면요. 그걸 여러 작가가 따로따로 작업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시리즈가 진행되는 중간에 작가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중간에 작가가 잘리거나 아니면 계약이 종료해서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럼 다른 그림 작가 다른 스토리 작가가 들어와요.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아요. 작가라는 재원은 시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재원. 네.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작가라는 재원의 노동력을 마구 낭비하게 되는 역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는데 미국은 막 바뀌어요. 작가가 바뀌거나 그러면 시점도 바뀔 수 있고 같은 캐릭터고 같은 세계인데 다른 이야기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그리고 분업의 시스템이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분업은 딱 이래요. 스토리와 작화, 그림과 글. 거기 더 붙는다면 어시스트 중에서 배경만 담당하는 어시스트가 있다든가 이런 식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도 유명한 작가들은 다 스텝이 엄청 많이 있어서 어떤 총괄 프로듀서 개념으로 가지 않아요? 그 공장식이라고 보통 혐오하기도 하는데 그런 시스템이 미국에는 매우 잘 정착이 되어 있고 그걸 만든 각각의 파트들이 다 작가입니다. 스토리를 맡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작화를 그리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펜 잡는 작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채색을 하는 사람도 따로 작가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식자라고 하잖아요. 글자를 디자인하는 것. 이것도 디자이너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도 레터링이라고 해서 레터링 작가로 분류가 돼요. 우리가 문방구에서 하던 레터링 붙이는 일은 아니겠죠. 그거보다는 어려운 일이겠죠. 대사를 이루는 그 글자 있잖아요. 서체. 서체. 서체 자체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 서체 자체가 미적 장치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미국에서는 그런 인력들 하나하나를 작가로 대우해주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사람이로 못해요. 식자는 거의 그냥 출판사에서 하는 업무이고. 단순 노동으로 분류돼요.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이었어요. 시다. 그렇죠. 어시. 어시. 게다가 작화의 경우에도 매우 특이한 게 더 분업화된 작가들 같은 경우엔 연필화와 펜화를 따로 그립니다. 다른 작가가 그릴 수 있어요. 그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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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팔아먹기 좋은 경우에는 표지만 따로 담당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보통은 내용과 표지가 별 상관이 없어서 표지 보고 낙지하려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죠. 이것조차도 표지 일러스트 담당 작가로 따로 이름이 들어가요. 편집자도 사실 작가진에 들어갑니다. 편집자 역할이 이런 거예요. 작가들이 그림을 갖고 온 거나 캐릭터 설정을 갖고 왔다고 치죠. 스토리 작가가. 그러면 이걸 잘 그릴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물색해요. 그리고 둘을 붙여줘 봐요. 시너지가 나오나. 어 괜찮네. 그럼 이 사람의 그림에 맞춰서 채색 작가를 섭외해요. 작화가 이제 두 명이잖아요. 두 명과 잘 어울릴 법한 그리고 스토리 작가가 원했던 그 상황을 잘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레터링 작가를 섭외해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깻까를 곱게 하고 싶다. 그럼 이거 표지 일러스트만 따로 그려줄 작가도 섭외하고. 그렇게 팀을 만들어주는 조직하는 영화 제작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해봤더니 성격이 안 맞는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바꿔놓기죠. 팀을 좀 재조정해 주기도 하고. 무슨 현대의 미국의 스포츠팀 운영하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창작물을 일종의 산업으로 빨리 바라봤다. 그렇죠. 한국에는 그런 거 해주는 사람들 그런 직군이 따로 있잖아요. 팀 만들어놓고. 외주. 작업의 효율성을 관장하는 사람. 그런 업종 생긴 지 한국은 진짜 몇 년 안 됐어요. 맞아요. 이제야 말 그대로 어떤 산업의 분업화처럼 창작을 그런 식으로 대하죠. 대한민국도. 하지만 한국은 마치 하나이글스처럼 돈을 때려박았으니 모두가 잘할 거야. 정도의 생각에서 멈춰있는. 이런 분업의 시스템은 시장화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공장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 모두가 평등하게 팀업하는 경우라면 이거는 훌륭한 시스템이다. 훌륭합니다. 다만 저작권이 회사에 있다는 건 조금 제 입장에선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것도 회사 입장에서는 일관된 이야기를 자기들이 통제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 쪽에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의 이야기가 거대한 이야기가 있을 경우에 이번에 영어로 개봉한 시빌워의 원작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죠. 아이언맨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건 진행이 있을 거고 캡틴 아메리카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건 진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이언맨 쪽을 담당하고 있는 팀이 있고 작가팀이 있고 캡틴 아메리카 쪽을 담당하는 작가팀이 있잖아요. 다른 캐릭터들도 그렇고 그러면 다 각자의 입장에서 이게 쓰여지는 거예요. 아이언맨이 바라본 스파이더맨이 바라본 시빌워가 다 따로 나오는 거죠. 그것은 마치 걸그룹의 8분할 직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요. 아니요.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모르지. 이 아저씨야. 내가 큰 소리를 지른 건 내가 모르겠다는 뜻이야. 미안하다. 무시하고 진행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이벤트를 여러 단행본, 여러 연재분에서 다른 각도에서 다루는 이런 걸 타이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저는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유명선 피디하고 저하고 저 군대 똑같은 데 갔는데 우리 군대 가기 직전쯤에 제일 인기 있었던 드라마가 로스트예요. 아, 예. 맞아요. 맞아요. 로스트가 그 작업을 여러 팀을 꾸려서 복잡하게 한 걸로 되게 유명했잖아요. 그게 타이인 방식인 거죠? 네. 모든 등장인물들의 시점으로 똑같은 스토리를 다시 짜서 보여주는. 그래서 용두 자매가 됐나요? 그렇죠. 꼭 대니얼 데이킴 씨의 발음 때문은 아니었어요. 보통 이렇게 하나의 연재분을 여기서는 이슈라고 부르고요. 이 이슈가 묶여서 단행본으로 나오면 보통 볼륨이라고 부릅니다. 국내 시빌워라든가 그런 큰 것들은 거의 다 정발이 웬만큼 되어 있어요. 영화요? 아니면 만화? 원작. 원작이? 단행본이요. 원작 시빌워를 딱 보면 제일 중요한 것만 해도 아이언맨과 캡틴 아메카의 입장에서 다루는 거 한 권. 스파이더맨의 입장에서 다루는 거 한 권. 보통 단행본들 보면 연재 단행본들 보면 미국에서 팔고 있는 거는 무슨 우리나라에서 파는 공책 하나만큼 얇고. 그게 잡지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한 편만 실려있지만 어쨌든 잡지나 마찬가지. 그리고 그게 모이면 제대로 된 종이책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볼륨. 단행본. 요즘 빅뱅이 하는 싱글들 모아서 앨범 내는 것 같은 것처럼 이해해도 될까요? 그 종이책 한 회본, 한 이슈만 담겨서 나오는 그 책은 굉장히 싸잖아요. 그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시작할 때, 역사를 제대로 시작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장르와 이 만화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한편 이 장르를 미국에서는 코믹스, 카툰이라고도 부르는데 또 다른 용어가 있죠? 그래픽 노블. 그래픽 노블. 이게 카툰이나 코믹스와의 변별점을 찾으려고 우리는 그렇게 싼 장르가 아니다. 내 의미는 새로 한 거구나. 마케팅하려고 만든 용어예요. 카툰 하니까 우리 네모바지 스펀지밥 같고. 코믹스. 그것도 물론 멋있죠. 일본만화는 따로 만가라고 부르지만 당연하게도 만화는 그나마 젊은 장르이기 때문에 게임만큼 젊지는 않지만 핍박을 받았죠. 미국에서도. 그거를 넘어가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네. 그런데 의외로 마케팅용으로 만든 이 단어가 신천지가 새누리가 되듯. 미국 만화의 특징을 잘 드러내줍니다. 너희서 방송 잘한다. 만화의 본질이 텍스트가 둘로 나뉘는 거잖아요. 그림과 글. 그림 텍스트와 글 텍스트인데 미국 만화는 그림 텍스트가 글 텍스트보다 역할이 줄어드는 케이스가 있어요. 극진행을 끌고 가는 진행행의 역할을 그림보다 글이 더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글이 더 많이 하죠. 네. 특히 과거 작품으로 갈수록 그런데 이게 왜냐면 영미의 만화는 만화가 소설의 사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유전자를 매우 강하게 유지하고 있어요. 일본이나 그리고 일본에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이나 그걸 참고하면서 독자적으로 자라났던 중국 만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유럽의 만화 같은 경우에는 대중문화적으로 발달한 게 아니라서 이쪽에서도 약간 자유로워요. 두 가지 텍스트가 좀 동등해요. 그런데 영미 만화는 소설의 텍스트를 보조하는 역할에서 시작한 그림이었다는 그 유전자를 굉장히 강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하나 그려놓고 텍스트를 엄청 때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 대사가 굉장히 많고 대사가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는 만화에서 얍! 하는 것도 한 장면 그려야 되고 그렇잖아요. 아, 스냅블뀌! 그림으로 표현한 액션이 이야기를 끌고 나간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글 텍스트가 아예 없는 만화가 고온 내용 그런 것도 실험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실험이 굉장히 늦게 나왔다고는 아예 없죠. 하지만 한국은 그림으로 강약, 중강약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감을 다 표현하죠. 그림으로. 그래픽 노블이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넘어가려는 마케팅 영역이기도 한데 그런 동시에 소설에 대해 빚을 지고 있다는 열등의식을 나타내기도 하면서 사실 우리는 사파의 유전자가 굉장히 강한 장르다라는 걸 자기들만의 특징을 드러내 보이기도 하는 매우 괜찮은 훌륭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자신들이 문장에서 온 파생된 장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래서 일본과 한국 만화에 익숙한 우리의 경우에 좀 어색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스포이오러물들은 언뜻한테 보고 있으면 다 말 안 보면 이야기가 안 나오죠? 아무것도. 저는 90년대 중국 만화를 슬쩍슬쩍 봤을 때도 이건 일본과 미국을 섞어놓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가끔씩 출신 성분이 한국이라서 그런지 어색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미국 만화들 보면. 액션이 뭔가 이상하고 과장하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이 들고. 아 그죠. 그죠. 정말 다른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제가 본 단행본 딱 3개밖에 없어요. 미국 만화. 워치맨, 헤비메탈 그리고 둠 만화는 빼고. 그래서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오케이 넘어가요. 보고 있으면 일본 만화는 혹은 한 날 보다가 미국 만화 보면 갑자기 모든 게 다르잖아요. 인체의 표현 방식도 다르고 제일 눈에 띄는 건 말이 많구나. 난 소설을 읽고 있구나. 혹은 연극을 보고 있구나. 네. 이 장르를 주도한 인물들을 살짝 얘기할까 했는데. 한 사람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가장 탑급에 계셨던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요. 네. 이분도 사실은 건강하신데 짬으로 보면. 이제 한 분 남았거든요. 네. 스탠 리. 저 이분 TV에서 봤어요. 스탠 리 라는 필명을 쓰시는 백발의 노인분이신데. 슈퍼 히어로의 장르가 사실은 제 입장에선 100년도 안 됐다. 모르시는 분들 입장에선 거의 100년 가까이 됐느냐. 즉 100년이 안 됐어요. 한 세기. 그래서. 슈퍼 히어로들은 시카고 컵스의 우승을 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장르를 시작하고 발전시켜온 파운딩 파더들이 경영자도 편집자도 작가도 대부분 둘 중 하나예요. 생존에 계시거나 작고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20년 안에 다. 당연히 둘 중 하나겠죠. 당연히. 아니. 얼마 안 됐다. 죽은 지 오래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살았거나 죽었다 이렇게 쉬운 게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작고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알았어요. 이 개척자 그룹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현재 최상위. 조건 있죠. 가장 유명할 것. 가장 공이 많을 것. 살아있을 것. 세 가지를 다 만족하시는 분이 스탠리. 이분이십니다. 동양계 아니죠. 네? 동양계. 그냥 보문은. 아니에요. 그냥 코케이전 할아버지예요. 백인 할아버지. 히스토리 채널에서 한 2, 3년쯤 전부터 시작한 다큐멘터리 물 만드는 채널이잖아요. 시리즈물이 있었어요. 뭔가 기상천의 한 능력을 가진 한국말로 하면 기인. 세상의 이런 일이. 세상의 이런 일이. 혹은 힘으로 철사 같은 거 끊는 그런 특이한 차력 같은 일. 그러니까 뭔가 되게 신기한 일반인들이 하면 죽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찾아다가 그 사람들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제목이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스탠리의 슈퍼휴먼이었어요. 스탠리 선생이 진행해요. 왜 스탠리 선생께서 이런 영광을 안으시냐. 마블의 스토리 작가로 시작을 했고요. 마블의 창립 시절부터. 현존하는 마블의 주요 캐릭터 중 구할이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거의 이 동네의 손혜원 의원급이구만요. 지금 마블 영화에 나오는 거의 모든 캐릭터를요. 요즘 그래서 마블 영화에 까메오로 마블 캐릭터를 갖고 만든 영화에서 한 진짜 소수를 제외하고는 다 나오시죠. 아 그래요? 아 영화 자체에. 요즘 영화에. 모든 까메오로 다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거 보셨죠? 그 윈터 솔져요. 네네. 윈터 솔져에서 캡틴과 팔콘관이 전투를 나가기 위해서 박물관에서 캡틴 아메리카의 전투복을 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 박물관 경비원분. 스탠리 선생님이래요? 난 죽었군이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마찬가지로 다른 영화에도 다 나오시죠. 난 그냥 그분을 불쌍하게만 봤는데. 그분은 스탠리 선생님이잖아요. 내일 짜지면 어떡하지? 아 물론 이번. 박물관에 있는 수추를 훔쳐갖고 캡틴 아메리카가 입고 나가거든요. 작정에서는 그거는 2차 대전의 영웅이고 위인의 유물이잖아요. 아 그랬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웅에. 그거를 영웅 본인이 입으려고 전투에 쓰려고 가져갔는데. 관리인이. 슬퍼하는. 그 관리인 역할 맡으신 분이 스탠리 작가다. 그래서 거의 모든 마블 영화에서 스탠리가 이번에 어떤 까메오로 나올 것인가를 찾아보는 건 재미요소가 되었었죠. 아 이건 뭐 우리 손아람이나 보다가 그런 가치 있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되게 새롭네요. 아 미국 만화에 대한 아주 아주 간단한. 제가 진짜 간단하게 해라 간단하게 해라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주 아주 간단한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을 이야기하랬더니 한 명만 이야기하지는 않나요? 네. 왜냐하면 다른 중요한 인물들은 이야기하면서 그냥 중간중간 얘기를 해요. 그죠. 실제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미국사와 슈퍼히어로 장르의 이야기입니다. 광고를 듣고 잠시 후에 그 얘기를 해주실 것 같네요. 시작해보자. 안녕하세요. 책임지는 즐거움으로 일하는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용산에서 조리 PC 업체를 한다는 사장이 고객 한 분의 컴퓨터를 수리해드리기 위해 대전까지 다녀왔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다른 사장들도 그런 말은 저한테서 처음 들었을 겁니다. 100층짜리 회사 전체의 컴퓨터건, 고향에 계신 어르신 한 분의 컴퓨터건, 사용자의 미소를 얻을 때까지 일하겠다는 약속이 컴스테이션에 영수 중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놀러오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주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컴스테이션은 주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컴스테이션은 주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10%를 더 내거든 사업자를 걸고 그래서 우리는 비용으로 인정받는 거야 그 돈을 썼다는 걸 근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걸 아끼겠다는 거야 참내 아니 지들이 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소득을 적게 신고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월세에도 내가 집주인이 안 돼 봐서 그런가 그 입장은 정말 이해가 안 돼 월세도 그러면 신고할 때는 좀 적게 신고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신고 안 해 그리고 보통 하긴 임대업 맞아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게 우리 지금 사무실 옮겨간다는데 옮겨갈 동네에 집 보려고 전화했더니 부동산 안식에 전화해서 사업자 등록증 걸고서 세금 얹어주고 이렇게 못한대요 즉 신고를 하지 말래요 탈로범들 그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거 얼마 진짜 소득 신고 축소하려고 그거를 그냥 무자로로 받으려고 그래 월세를 이 나쁜 놈들 근데 우리가 저기 세금 하면 됩니다 그거 어떻게 우리가 세금 처리를 하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연말정산을 내요 월세 내는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러면 집주인이 방어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냈잖아 네 아니 세를 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입주함과 동시에 네 집주인과 이렇게 합의해서 연말정산 할 거니 안 할 거면 내가 한 3만원 깎아줄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아 그래요? 네 근데도 저렇게 뱃자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뭐 집주인이 그랬나 보죠 아저씨한테 너 안 받아 세금은 세금 신고할 거 안 받아 이런 식으로 그랬나 봐 이런 나쁜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서민들은 방어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인간이 골로 골로 몰리면 하는 일이 위로예요 그리고 위로도 장사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슈퍼히어로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네 네 슈퍼히어로가 어떻게 보면 위로에서 시작되었다 모두 할 수 있죠 30년대 후반 대공황의 끝물에서부터 미국 만화와 슈퍼히어로 장르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의 상황이 30년대 후반이면요 세계 대공황의 늪에서 간신히 기호 나오려고 한 때였고요 즉 사람들은 분노와 좌절의 치가 아주 이렇게 피크를 찍은 상태였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힘겨운 사회에다가 희망을 위로를 판다거나 대리만족을 팔기 위해 대중문화가 크게 발달을 합니다 그렇죠 38년 최초의 슈퍼히어로인 슈퍼맨이 액션코믹스 넘버원 즉 1호 샵 1 액션코믹스 넘버원에서 역사적인 데뷔를 합니다 이 캐릭터는 20세기 문화사의 한 페이지를 혼자서 쓰죠 이때 당시 여기 대중문화가 발달하는데 사람들은 돈이 없다 보니까 싼 가격에 읽을 거리가 필요했고요 그래서 지금 보는 그 종이책 있잖아요 한 이슈가 출판이 되면 이 당시에는 10센트 20센트 이랬다는데 매고 싼 가격으로 읽을 수 있게 그렇게 종이책 하나 나오는 이슈 하나가 나오는 정도였어요 그 전통이 그 전통이 살아있어서 아직도 발간되는 이슈들은 종이책 대충 제본한 듣 보이는 듣 보이는 왜냐하면 30년대면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재임 시기입니다 재선이 됐을 거예요 그 양반이 하는 수 없이 모든 쇳덩어리나 쇳덩어리들이 다 전장으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당시에 자동차 번호판도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30년대 20년대 이때는 종이 제본할 철도 당연히 없다 그래서 두꺼운 책이 못 나오는 거죠 거의 그래서 이런 만화 잡지가 스테이플러 찍는 정도 네 그것도 나중에 그렇게 된 거고 그 전에는 최대한 종이를 적게 해서 끊을 제본하고 어쨌든 그런 책들 중에서 38년에 액션 코믹스 1호에 슈퍼맨이 등장을 했고요 다음 해인 39년 4월에 네이머 네이머 N-A-M-O-R 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해요 지금 별로 유명하진 않은데 네 처음 들어보네요 사라는 있어요 이 캐릭터 자체가 수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역사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는 이름인 게 두 번째니까요 아 두 번째 슈퍼 역사상 두 번째 슈퍼 2등은 항상 기억돼야 돼요 그리고 아 그리고 슈퍼맨은 지금 DC 소속의 캐릭터잖아요 네이머는 마블 소속의 캐릭터예요 아 대학마구나 마블 입장에서는 대학마까지는 아니고 마블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우리의 최초 슈퍼히어로는 네이머였다 마블 1호 그러니까 HOT에 대항하는 제키 아닙니까 그렇죠 SAS에 대항하는 핑클이죠 그렇죠 약간 다른 게 이때 당시에는 두 회사가 그렇게 극명한 라이벌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그럼 베이비복스로 해두죠 어쨌든 네이머는 살짝만 설명할게요 아틀란티스의 왕이에요 바다 유닛이에요 네 7대 양의 왕이죠 그런데 바다가 오염되고 있어 이 환경오염은 누가 가장 책임이 큰가 봤더니 미국이야 미국을 공격하는 안티 히어로 혹은 다크 히어로 성격의 캐릭터가 됩니다 우와 녹색당 캐릭터네요 네이머 입장에서는 자국의 왕으로서 자국의 이익을 국익을 위해 움직이는 거니까요 아 미국인이 아니군요 네 슈퍼맨하고 다르네요 네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대공황에 빡쳐있던 그래서 국가와 시스템을 탓하고 있던 미국인들의 분노를 반영했다는 설이 지배적이에요 네 한편 슈퍼맨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밥케인이라는 만화가가 있었는데 아 나 저런 거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빨판은 별로야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요 슈퍼맨과 비슷한 캐릭터를 만들어왔는데 삼각팬 팀 별로야 초능력이 없는 슈퍼맨을 만들어왔는데 야 이거 괜찮은 편집자가 이거 괜찮은데 디자인을 다 바꾸자 아 이런 식으로 빨간색 파란색 이건 빼고 디자인을 새로 할 내가 자커가를 붙여줄게 응 해서 빌핑거라는 사람이었고 둘이서 쿵짝쿵짝 해서 그때도 이제 캐릭터를 개발하는 인물은 따로 있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게 배트맨과 조커입니다 배트맨과 조커 조커는 배트맨의 카운터 파트너고 배트맨은 원래 겁노가 아니었던 모양이네요 맨 처음에 밥케인의 머릿속에서는 밥케인이 그래서 작화가 되고 이걸 디자인을 고쳐준 사람이 스토리 작가가 돼서 둘이서 쿵짝쿵짝 해서 배트맨이라는 또 다른 한 페이지를 문화사의 한 페이지에 들어갈 캐릭터가 만들어집니다 아 그 두 명의 당대표는 이제 30년대부터 이미 존재했던 거군요 네 그 두 사람은 이미 활동하던 작가들인거죠 그 두 캐릭터는 아 예 그리고 그 스토리 작가가 어떤 분이셨느냐에 따라서 배트맨은 초능력이 원래 있었을 수도 있고 겁노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팬티가 바깥에 나온 스타일일 수도 있다 있었다 어쨌든 슈퍼맨 네이머 배트맨이 나오면서 슈퍼히어로라는 장르가 조금씩 조금씩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년대로 넘어가요 40년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2차 대전의 시기입니다 그렇습니다 41년 12월에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감행하면서 그렇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해서 이후 독일과 일본은 폭망하죠 그리고 문화 콘텐츠도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겠네요 게다가 2차 대전은 미국이 공항에서 완벽하게 빠져나는데 성공하는 계기가 되죠 전쟁이라는 소비시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의 물결이 이 슈퍼히어로 장르를 뒤덮고 인기가 있었던 장면이니까 전쟁 프로파간다에도 이용이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41년에 진주만 공습이 12월이니까 그 전에 나온 캐릭터죠 원더우먼이 등장을 해요 원더우먼이 처음 나왔어요 네 오래된 캐릭터네요 원더우먼도 41년입니다 그런데 원더우먼를 만들 때 작가는 자기 아내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초기 페미니즘을 좀 투영한 식으로 원더우먼를 만들었거든요 원래 성격이 폭력보다는 가지고 있는 아이템 중 하나는 진실의 올가미를 이용해 사람을 올가메요 그 올가미의 이름이 그거네요 네 그런데 그 올가미의 메인 사람은 무조건 진실만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짱이죠 나는 그게 뭐 굳이 왜 저럴까 개척시대인가인가 그런데 이제 컨셉도 사랑의 영웅 이런 식으로 잡아놨었는데 이런 원더우먼이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고 참전해요? 네 무고한 일본 군인들을 학살했군요 나치 쪽에 더 가까웠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때 주체적인 여전사의 이미지가 확립이 돼서 거짓말을 했을 뿐 그게 지금까지 나오죠 뭐라는 거야? 그래서 70년대 미국 TV 드라마 시리즈 원더우먼 그거 이미 참고적이에요 배트맨이나 슈퍼맨의 적들은 미국 사람들이거나 그렇잖아요 그런데 원더우먼의 적들은 은근히 독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독일 말투를 써요 반더우먼 이번에 반더우먼을 젊어버리고 하겠다고 그러면서 나치의 장당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되더라고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미래의 중동사로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원작자들은 이거를 사랑의 영웅으로 만들어야지 페미니즘의 영웅으로 만들어볼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사람 주업에는 여전사가 됐죠 전쟁 때문에 네 그 영향도 있다 어쨌든 지금 원더우먼은 매우 강력하고 주체적인 여전사죠 자 게다가 미국의 적으로 설정되었었던 미국을 적대하는 캐릭터였던 네이머까지 미국 편에서 나치랑 싸우고 있습니다 전향했군요 갑자기 전향했죠 전향이라기보다는 대승적 결단 이것은 이제 노회찬 의원의 발언을 잘못 이해한 거죠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같이 싸워야 된다 네 그리고 네이머의 전우가 등장을 합니다 원더우먼보다 조금 더 중요한 캐릭터 41일에 등장한 캡틴 아메리카 미국 대위가 네 이때 대위가 돼요 물론 만든 사람도 역시 스탠리 아 아니 그분이 저는 기껏해야 60대 후반 이럴 줄 알았는데 거의 송해 선생님급의 연예인이었구만요 그 캡틴 아메리카는 지금의 성격과는 좀 다르게 시작할 때부터 전쟁 프로파간다 용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예요 캡틴이고 아메리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캡틴 아메리카가 너무 너무 빵 터진 거예요 음 잘됐구나 네 그래서 소년독자들을 위해서 버키라는 이름의 친구죠 친구 원장에서는 소년이에요 소년병이에요 소년 사이드킥도 넣어주고 그래서 버키는 최초의 사이드킥이 됩니다 아 네 영화에서는 중요하죠 중마고 오랜 친구로 나오죠 네 맞아요 아 로빈보다 버키가 먼저 나온 거예요 네 로빈은 버키를 모방해서 만들었습니다 아하 배트맨에게 주어지죠 네 자 이 전쟁 프로파간다를 틈타서 여기에 쓰이면서 수많은 캐릭터들이 쏟아져 나와요 일설에 의하면 천종 정도 됐다고 해요 어 네 그래서 이 시기를 첫 번째 전성기라는 의미로 골든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40년대를요 거의 천종이요? 네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이때는 아직 대기업들이 없으니까 이 업종에서 네 그런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렇지 돈이 되니까요 이런 히트 상품을 스탠리의 연배를 보건대 이 젊은 작가가 만들어냈다는 걸 보면 업계 자체도 매우 젊어있고 네 업계가 젊다는 건 보통 자본주의 시장에서 업계가 아직 그만큼 크지 않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동시에 이 골든 에이지의 붐이 거품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원래 그렇죠 거품이겠죠 그래서 거품이 거치는 시기가 50년대입니다 네 예를 들면 2차 대전도 끝난 지 오래됐어요 냉전이 시작됩니다 네 미국은 소련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을 맞았고요 그리고 50년대에는 메카시즘이 불죠 아 네 그렇죠 내부 단속을 시작할 내부 단속이라기보다는 통제를 시작하려고 하죠 냉전은 좀 미래의 단어고 그때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메카시즘이죠 네 미국 만화와 함께 시작한 슈퍼히어로 장르가 이제 거품이 거치고 주춤합니다 암흑기로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메카시즘의 조류에서 갑자기 슈퍼히어로가 나왔는데 그전에 모든 적들을 공산주의자로 돌리고 막 족치는 그런 놈이 나오면 이상하잖아 아니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었겠는데 네 안 했어요 게다가 메카시즘과 겹친 게 이런 거예요 캡틴 메카시 범죄의 온 상을 너 정복 범죄의 온 상은 만화 아 한국에서 90년대 청소년 보호법 얘기가 나왔을 때 그게 메카시즘과 함께 미국에서 이뤘던 거예요 최근에 게임 메카라는 잡지에서 밝혀져 언론 매체에서 밝혀졌잖아요 범죄의 온 상은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게임한다고 스트레스 주니까 그러자 검열이 생겨납니다 어떤 마크를 받아야 씨를 받아야 만화가 출판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씨는 뭐예요 우리가 졸업할 수 있는 학점이에요 씰 마크를 받아야 돼 내가 씨 공포증이 있어야지 말이야 씨를 못 받으면 졸업 못하니까 잘 받았네 비공포증이지 그러면 만화 내에서 이렇게 만화가 탄압을 받다 보니까 슈퍼히어로 장르 내에서 여성의 위치도 현모양초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아 격한 센서쉽은 원더우먼이 요리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여전사 원더우먼은 자식을 키우고 자기와 미국 정부를 이어주는 스티브 트레버라는 대령이 있는데 이 대령과 연애를 시작하고요 로이스 레이는 취재 기자잖아요 근데 그런 성격보다 슈퍼맨의 현모양초로 바뀌어요 그죠 말을 잘 듣는 아내가 돼요 실제대로면 사이드킥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조력자가 되어야 될 캐릭터인데 거기다가 베트맨의 경우에 좀 더 고약합니다 베트맨과 로빈은 게이로 몰립니다 그죠 그죠 이거는 거의 브로맨스 거의 50여 년을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그 의혹을 그에 대한 변명을 준비하려고 베트맨과 베트걸이 만들어져서 투입이 되는데 캐드우먼 아니에요? 캐드우먼은 조금 아직 개발 안 됐나 봐요 뭐 나중에 베트걸은 후에 좋은 작가들도 붙고 캐릭터성도 있어서 독자적인 생명력을 얻지만 베트맨은 급조됐기 때문에 사실상 그래서 베트맨은 사장됐고 21세기 들어와서 완전히 다른 캐릭터로 재창조되어 베트맨 얘기는 나중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재창조된 이야기 그래서 이 시기에 베트맨이 어떻게 변했냐면은 어허허 하고 너털로 웃음을 터뜨리며 그건 파파스머프 아니에요? 그런 파파스머프와 같은 캐릭터가 돼버려요 공산주의 지도자 굉장히 판타지스러운 악당들을 때려잡으면서 웃어? 로빈과 영국식 영어가 섞인 미국 영어를 사용하면서 그게 이제 굿 굿잡 이러고 있어요 굿잡 뭔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때 당시에 조커가 했던 나쁜 짓이 남의 성적표 그 얘기 지금 할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편으로는 조커도 굉장히 사악한 악당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커가 시작한 범죄가 이런 거예요 조커는 막 사람을 콘크리트에 쳐넣고 막 이런 성적표를 훔치거나 그건 내가 나야 나 수돗물을 젤리로 만드는 식의 범죄를 저지르는 캐릭터가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 무슨 꾸러기 이런 주인공 맞아요 당시에 성적표를 도난당한 그 아이의 이름이 존 블레이크인데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놀란 감독의 나크나이트 라이즈에 등장하죠 그래요? 거기서 조지프 고든 레빗이 연기하는 캐릭터의 이름이 존 블레이크입니다 조세크 고든 레빗이 사실 그 아이는 어려서 조커에게 성적표를 도둑맞은 것이다라는 배우 개그가 있어요 검열 시대는 작품들을 그렇게 만들고 왜냐면 90년대에 배트맨 만화 TV 만화 보고 있으면 배트맨은 웃을 수 없어요 웃을 수 없어요 냉소나 아니면 가끔씩 성공했군 뭐 이런 웃음인데 그리고 웃으려면 눈꼬리가 보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보이냐 눈동자도 안 보이고 어차피 그래서 이 시기 50년대의 미국 만화는 괴물이 등장하는 몬스터물 약간 세미판타지죠 혹은 범죄물 파워레인저급으로 그런 것들이 대세를 이뤘어요 원래 미국 만화가 20년대 초반에 시약이 될 때 30년대 후반으로 넘어갈 때는 탐정물 이런 게 인기였거든요 그게 슈퍼히어로로 이어져 왔다가 돌아간 거예요 슈퍼히어로 캐릭터들이 다시 40년대에 만들어졌던 인기 있는 캐릭터들이 장사를 접는다든지 없어진다든지 해버립니다 초현실로 올라갔던 것들이 현실로 돌아 내려왔다 네 그래도 이 시기에 중요한 캐릭터는 등장한 게 있어요 그린 랜턴입니다 그 배경이 어떤 거냐면요 미국이 세계경찰을 자처하기 시작해요 슬슬슬 그리고 냉전의 결과로 미소가 우주 진출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죠 그렇죠 SF 붐이 일어납니다 과학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네 그 이전에 그 이전에 40년대에 그린 랜턴이라는 캐릭터는요 이런 거예요 하늘에서 마법 반지와 랜턴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마법 반지를 랜턴으로 충전시키고 날아다니고 하는 마법형 캐릭터였어요 마법 반지로 랜턴을 충전시키고 마법 반지 용사 네 아니요 랜턴으로 반지를 충전시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충전하면 뭐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슈퍼파워로 쓰는 거죠 아 그런데 이제 이거를 엄청난 질문이었구나 50년대에 싹 갈아엎어요 기존에 있던 앨런 스콧이라는 그린 랜턴을 퇴장시키고 모양은 똑같아요 랜턴으로 반지를 충전해서 슈퍼히어로가 된다 근데 이 그린 랜턴이 전 우주에 수도 없이 많고 그들이 모여서 우주 전체를 순찰하고 우주급 범죄에 대응하는 경찰 부대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59년에 나옵니다 즉 이 끝물에 아 그동안은 자경단 노릇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슈퍼히어로가 50년대가 지나갈 때쯤에 우주로 보내면서 아 이거 살짝 설명할게요 영화로도 나온 거 있는데 영화는 망했습니다 정말 재미없어요 오아라는 행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가디언이라는 종족 집단이 있는데 이들이 우주를 소화하기 위해 반지를 만들어요 그 반지는 약간의 AI를 갖고 있어요 반지가 스스로 주인을 찾아가요 주인을 어떻게 찾느냐 보통 이렇게 섹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섹터 내에서 가장 용기와 의지가 강력한 사람을 리스트를 쫙 뽑아요 이건 달라이라마 찾듯이 그중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가서 반지가 저절로 날아가서 몇 번 섹터에 누구 당신은 그린랜턴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지구가 속한 섹터에서 가장 용기 의지가 강력하고 반지에 가까이 있던 사람의 이름은 할 조던이라는 미 공군 파일럿 하다보니 군인에게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인기를 슬슬 얻으니까 이게 59년이에요 슬슬 끝날 때죠 할 조던이의 사망상태이거나 부재상태면 이 섹터를 책임질 사람이 또 필요하잖아요 아직 부활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다른 보직으로 갔어 사무실에 써있잖아요 반지관리 책임자 정 누구 부 누구 그러니까 할이 죽었어 죽어서 아직 부활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다른 보직으로 갔어 그럼 이제 다음 후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메인 캐릭터를 추가해갑니다 21세기 현재에는 지구인 그린랜턴이 5명이 있어요 정식으로 라이언 레이놀즈가 주연한 영화가 있긴 했는데 맞습니다 각본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 영화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평은 그거였죠 눈이 편안해서 잠이 잘 온다 색깔이 잘 그래서 근데 그 각본 유출에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결국 나온 영화는 망 아 그 각본 유출 때문에 더 영화 내용이 흔들리기도 한 모양이었군요 새 각본을 썼는데 그게 영화에 있었는데 그걸 중행해버린 거죠 아하 그래서 눈만 편안해죠 여기서 여담으로 삼촌보로 빠지자면 이 그린랜턴 영화는 한국에서 유명한 이유가 어느 인터넷 자막 제작자의 발번역 때문입니다 흔히 반지답기라고 부르는데요 왜냐면요 영화 마지막 쯤에 모든 랜턴들은 반지를 착용했고 그중에는 most shine 샤인을 써서 가장 빛나는 이가 있었다 할 조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인공인 할 조던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그 제작자 자막자는 그중엔 반지를 닦아주는 이도 있었다 로 번역을 해버려서 동사로 바꿨죠 반지닦이로 여기서 이 영화에서 이거 더 유명한 오역이 있는데 웃으시라고 소개해드릴게요 그린랜턴이 되면요 맹세가 있어요 조금 중이병스러운 간지가 좀 나요 영어로 하면 이래요 가장 영광스러운 날에도 가장 어두운 날에도 밝은 날에도 No evil shall escape my sight 어떤 악도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리라 Let those who worship evil's might 악의 힘을 숭상하는 자들이요 Beware my power 그린랜턴's light 나의 힘을 경계하라 그린랜턴의 빛 중이병스럽긴 하네요 멋있기도 하고요 싸이에 적혀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이 자막 제작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에서 두 번이 나와요 첫 번째 번역입니다 일기가 좋은 날 진흙 같은 밤 칠흑이 아니에요 진흙 같은 밤 그리고 두 번째 주인 악마는 내 시야를 벗어나지 못한다 이건 잘하는데 세 번째가 수도 악마를 숭배하는 자들은 보라 무슨 소리야 수도? 네 수도 악마 이게 두 가지 소리가 있어요 워십 evil을 악을 숭상한다가 아니라 예배 악마 이런 식으로 했냐 아니면 뒤에 might를 뭐뭐 할 수도로 보라 그리고 이제 비웨어마 파워를 조심하여라 나의 힘의 원천인 그린랜턴 빛을 이게 첫 번째 번역이고요 두 번째 이 맹세가 나왔을 때의 번역은 또 달라집니다 같은 영화에서 네 일기가 좋은 날 진흙 같은 어두운 밤 칠흑이 아니에요 여전히 진흙입니다 여전히 일관성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노 이블 셸 이스게임 마이 사이트를 아니다 이 악마야 내 앞에서 사라지지 이제 피곤한 거야 번역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음 이분 팀 와이더 시네 3행은 누가 사악한 수도 악마를 숭배하는지 볼까 아 그거 왜 그래요 나의 능력을 조심해라 그린랜턴 빛 그린랜턴 빛 그린랜턴 관련 양마야 조심해라 랜턴 빛 이치느가 이 반지 닦이는 그래서 이제 인터넷 자막 오역에 전설 전설로 나왔습니다 한국 한정으로요 우리 같은 아저씨들이 무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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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발번역이나 보고 있잖아 아 여기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펄스테이를 수요일로 번역했나 자 다시 돌아오면요 직업 없는 워즈니악 아 그 빅뱅 이론의 오역 아니죠 저 잡스 네 그러니까 빅뱅 이론에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아니구나 잡스에서 나온 거에요 without 잡스 네 어 그린랜턴의 리뉴얼이 네 59년이잖아요 음 어 제가 사실 말은 잘못한 거예요 왜냐면요 그 그린랜턴은 DC 소속인데 네 DC에서 조금 더 빠르게 리뉴얼한 캐릭터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음 메카시즘이 시작되던 55년에 음 플래시를 플래시를 리뉴얼을 해요 플래시 플래시도 40년대에는 제이 게릭 이라는 음 아저씨 비슷한 캐릭터였는데 네 머리에 무슨 철모를 쓰고 있는데 철모에 날개 모양의 장식이 달려있는 네 그래서 번개 모양 네 번개와 날개 예예예 근데 이걸 쓰고 다니는 스피드스토라고 하죠 음 매우 빠른 캐릭터였는데 네 이걸 뒤엎어버리고 베리앨런이라는 CSI 조사관을 플래시로 만들어요 경찰을 네 이게 현재 플래시로 통용이 되는 붉은 수트를 입은 네 빨간색 80년대 드라마의 주인공 지금도 그 드라마는 지금 새로운 드라마가 나오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설정을 갈아엎은 플래시가 제일 먼저 슈퍼히어로 장르가 아직 안 죽었다를 조금 이야기해주고요 네 그린랜턴이 59년에 리뉴얼되면서 60년대로 넘어갑니다 네 슈퍼히어로 장르의 부활을 알리는 두 캐릭터였어요 아하 알겠습니다 신호탄입니다 아 예 우리는 말이죠 슈퍼맨과 배트맨의 나이가 송혜선생님과 비슷하다는 것을 혹은 송혜선생님보다는 조금 어리다 네 네 라는 것을 알아냈고요 네 그리고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대공황 이 슈퍼히어로가 등장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을 상당히 제공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사는 계속해서 슈퍼히어로 장르를 바꾸어 나갔다 네 흥하게도 망하게도 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암흑기를 암흑에서 빠져나오는 첫 번째 신호탄이었던 플래시와 네 그린랜턴까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위는 역시 이 군대에서 나온 게 맞다 네 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갈 겁니다 야 우리 외할머니가 12년생이야 황야의 1위 스테프놀프가 새로운 이름 대볼프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죽장인 황야의 1위의 꼼꼼함 끝까지 책임지는 서비스는 그대로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대볼프 제누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노트북도 컴스테이션에서 짧은 만남이었지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인류의 연인 제임스틴 제니스 조플린 지미 헨드릭스 히스 레저 커트 코베인 에이미 와인하우스 그리고 음악의 스타로 랩계의 거물로 인권운동의 얼굴로 세계사를 영원히 바꾼 저항의 상징 툅팍샤커 한국 최초로 발매되는 툅팍샤커의 전기 툅팍샤커 랩스타의 상 전국서점과 액세스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도서출판 1984 왜냐하면 툅팍샤커의 임종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송우가 기운이 없어요 아니 툅팍도 죽을 때 딱 맞고 I'm dying man 그거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네 그렇대요 그 말을 했대요 이거보다는 기운이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총을 맞아서 저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운 없는 송우의 툅팍샤커 랩스타의 상 책 광고를 드셨습니다 전국에 널려있고요 이 책을 번역한 사람으로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툅팍의 이야기 말고 이 책의 내용의 한 4분의 1이 툅팍이 태어나기 전과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미국 역사 미국 사회상 그 미국 역사가 결국은 툅팍에 살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이야기해주는데요 전쟁을 여러 번 치렀고 몇 번을 제외하고는 승승장구했고 중요한 전쟁에서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세계 경찰국으로 올라선 나라 그것 말고도 미국 내부의 문제들이 있죠 반전운동 혹은 시민운동들 중에서는 민권운동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소수인종의 사회운동 이런 것들 때문에 시끄러워졌던 시기입니다 60년대와 70년대는요 60년대 이야기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50년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평소에 이 시간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그래서 좋으신 게 아닙니다 그린랜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투파악이라는 거물의 삶에 그렇게 미국의 역사가 영향을 미국의 사회 당시의 사회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시선은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뭘 반대하려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아니요 반대 안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60년대부터는 사실 미국 만화의 슈퍼히어로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한 번 죽음에서 부활을 했더니 매우 유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사회를 반영하고 이제 검열을 안 하기 시작했나 보군요 아니요 검열이 있는데도 있는데도? 네 검열을 피해간다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그 검열을 약화시킨다거나 자 55년부터 베트남전이 시작됐고요 그 베트남전을 치르면서 반전운동 이런 것들로 60년대가 수호하지죠 이때 다시 미국 만화의 대세가 완전히 히어로므로 돌아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리는 즉 플래시와 그린랜턴으로 인해 시작된 변화가 이건 대세야 라고 중지부를 찍은 게 하긴 30년대 때는 생각해보면 인기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캐틴 아메리카 때문에 반짝했다 인기가 있었죠 인기가 있었다가 50년대 30년대에 시작돼서 50년대에는 어저까지 앉았다가 40년대에 골드네이지 붐을 겪고 50년대에 폭망했다가 플래시와 그린랜턴의 리뉴얼을 인해 살아나기 시작해서 그 부활을 마무리 지은 캐릭터가 있어요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이 63년에 나옵니다 그때 나왔댑니다 역시 스탠 레인 선생이죠 이게 종지부요 누구도 이제 슈퍼히어로 장르가 대세라는 걸 부정할 수 없어요 아이언맨의 데뷔가 영화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테러 전쟁 한가운데였는데 60년대라고 말할 것 같으면 베트남전이 네 맞아요 베트남전에서 데뷔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베트남전에서 이 초창기의 아이언맨 수트는 지금은 되게 색깔 좋잖아요 지금 버건디색이죠 네 이때는 잿빛의 전신 철가보십니다 차콜색 1편을 보셨다면 보신 분들은 떠올리실 최초의 수트 아직 도색이 안 됐구나 네 최초의 수트를 철가면 스타일로 조금 간략화해놓으면 이 당시 최초의 아이언맨이 됩니다 왜 그 몇 개의 프로토타입들이 나오잖아요 영화에도 보면 네 최초의 프로토타입 최초의 프로토타입 이걸 오마주한 거예요 아 DC 소속의 캐릭터들이 여러 젖힌 부화를 마블이 더 많이 따간 거죠 열매를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죠 결국 베트남전은 지잖아요 미국 사이가 흔들리고요 전쟁에서 지다니 그리고 그런 분위기 반전의 분위기를 틈탄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와 연관이 되어서 시작된 게 흑인 민권운동이죠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 말콤엑스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이기면 이겼다고 대충 국뽕 맞고 좋아할 수 있는데 지면 당연히 표를 든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갖다 쓴 돈 어쩔 거야 게다가 60년대 중반이면 계속 진 건 아니지만 끌려다니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63년의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마틴 루터킹 목사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흑인 주인공이 슈퍼히어로 장르에서 등장한 건 66년입니다 이래서 알아보니까 3년 만에 이 장르의 문학이 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 최초가 그 최초가요 이번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영화에서 데뷔한 블랙팬서 블랙팬더 아예 그 이름 자체가요 아예 그 이름이죠 블랙팬더가 블랙팬더라는 그 이름 자체가 흑인 민권운동단체인 흑표당 흑표범당이라고도 하죠 블랙팬더 정확한 용어는 국내 번역 용어는 없습니다 흑표범당 혹은 흑표당 그 당의 이름이에요 그 당의 이름이 블랙팬더잖아요 네 오리지널 이름은 자기 방어를 위한 흑표범당입니다 네 그 블랙팬더를 그대로 따온 흑인 영웅이 블랙팬더고 이게 최초의 흑인 슈퍼히어로입니다 그러구만요 게다가 이제 63년에 스탠리 선생의 엑스맨이라는 엠미엔이죠 엑스맨이라는 뮤턴트 도연변이로 진화한 종족을 만들어봤는데 김종국씨가 아닙니다 이게 민권운동의 영향으로 방향을 틉니다 그냥 평범한 히어로 집단이 아니라 도연변이잖아 별도의 종족이잖아 소수자로 설정이 돼요 그죠 차별받죠 네 엑스맨의 가장 중요한 코드죠 그래서 이게 뮤턴트라는 소수 종족의 애환과 투쟁 이야기로 방향을 트니까 뮤턴트의 양대 리더의 성격도 바뀝니다 프로페스엑스라고 하는 자비에르의 모티브가 마틴 루토킹이 되고요 강경파인 매그니토의 모티브가 말콤엑스로 설정이 됩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는 말콤엑스 자리죠 두 사람이 서로 같은 미래를 그리지만 방법론이 다르잖아요 이상적인 미래도 약간씩 다르잖아요 한 명은 평화 한 명은 내전이죠 그게 킹목사와 말콤엑의 이상을 따와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검열을 피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굳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소수인종이 안 나오고 대신 뮤턴트로 자리를 채웠다 네 뮤턴트는 오히려 더 상징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죠 한편 이 시기는 또 어떤 시기냐면요 과학 발전이 눈부시게 이루어지던 시기 즉 미국의 기술적 테크트리가 팍팍 올라가던 시기예요 50년대에 이은 냉전 경쟁을 통해서 우주 개발 그에 수반되는 많은 기술적인 혹은 기초과학에서의 발견 이 늘면서 계속 SF 요소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당시 슈퍼히어로들이 나라 바깥에 적과 싸운다라고 치면요 그 적의 반은 소련이에요 그렇죠 소련이나 나치 잔당인데 원더우먼은 독일이랑 싸우고 나머지 반이 미래인 공룡 외계인 이런 걸로 채워집니다 이건 검열의 영향도 있었을 것 같은데 국가 외부에 적과 싸울 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적인 개념에 대해서 대중적인 이해가 생기다 보니까 물리학에서 평행우주라는 개념이 있죠 그렇죠 이게 만화에 도입이 됩니다 이때부터 좀 많이 복잡해져요 그래서 과학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시면 친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죠 꼭 쉬는 시간에 야 너 죽어봐 오늘 안 죽는데 그래서 다른 평행우주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1번 지구에서는 1번 지구라고 명령되는 Earth 1이라고 명령한 곳에는 뭐 슈퍼맨이 있다 그러면 Earth 2에서는 슈퍼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세계에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40년대 쓰다가 50년대에 폐기했던 1대 그린랜턴이나 1대 플래시 같은 재활용 가능 그들을 재활용할 수 있네 야 얘네들 모아서 Earth 2에다가 등장시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공천 자리가 늘었군요 새로운 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데뷔한 히어로 중에 아이언맨 말고도 아이언맨도 SF적 요소죠 헐크도 있어요 유전자가 변형된 감마선으로 인해 유전자가 변형되었다 앤트맨이 있어요 어떤 입자를 발견해서 하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합공식을 발견해서 몸이 작아진다 작지만 큰에서 기억이 빠진 바로 그 그거 합성이에요 알아요 작아졌는데 밀도는 그대로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한 힘을 낼 수 있고 스파이더맨 역시 돌연변이 거미에 물려서 유전자가 변형됐고 그렇죠 본인은 웹슈터라는 거미줄을 쏘는 장치를 만들 정도로 공학적인 능력이 있고 하지만 가난한 노드죠 스파이더맨 엑스맨도 이 시기에 나왔는데 돌연변이에 의한 진화 라는 개념을 썼죠 다 과학적이고 SF적인 요소들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는 캐릭터들이 등장한 겁니다 60년대대로 투입된 중요한 소재 두 가지 민권운동과 과학 네 인종평등과 SF 거기에 더하면 또 반전 반전 기피있게 풀어냈고 그러면서 재미있었는데 그래서 SF 장르의 신기원이 됐는데 전세계 스타킹 기술을 발전시켰죠 슈퍼히어로 장르 역시 같은 속도였다는 거죠 깊이는 스타트릭보다 못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트렌드를 다 마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배적이진 않은 유행이 또 하나 있었는데 베트남과 싸우잖아요 동아시아권과 계속 연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아시아 문화가 좀 왜곡된 상태로 오리엔탈리즘의 형태로 수입이 돼요 미국과 영미 유럽 쪽에 수입된 건 당시 중국 문화가 왜곡된 형태였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흐름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오리엔탈리즘은 쭉 남는 폐해였으니까요 뭘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화 콘텐츠라고 이때쯤부터 중국 문화의 키치라고 하는 유행이 시작이 되는데 그 반영은 아이언맨의 메인 빌런 가장 오래됐고 가장 강력한 빌런인 만다린으로 형성화가 됩니다 63년에 아이언맨이 나왔는데 64년에 만다린이 등장해요 만다린의 설정은 이렇습니다 칭기스칸의 후손인 중국인 이거 참 특이해요 즉 볼모로 잡혀있던 한족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물론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들었을 이유가 없어요 이 당시에는 이게 무식의 소산이지만 최근에 유전학 연구로는 중국 국부의 유전자 구성이 몽골인과 한족 전통 한족에게 혼혈이다 그럼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막 던지면 맞는다? 그렇죠 그렇게 했던 거죠 게다가 이 만다린의 원형이 유럽 쪽 문화권의 문학에서 등장했던 푸만추 있죠 악당 푸만추 그게 모티브였어요 그냥 무식의 소산이었어요 인종차별과 물론 현재의 만다린은 간직해 그래요 10개의 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 반지를 득템한 거는 지구에 불시착한 외계인 우주선이고 누구도 그 안에 있는 문명과 기술을 해독할 수가 없는데 만다린은 혼자서 10년 동안 절시불심에서 해독해내서 그 안에 있는 과학과 마법에 대해서 완벽하게 통달한 인물이 되었고 천재다 그 할조던이기도 같은 반지예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반지예요? 만다린은 하늘조던은 DC 얘는 마블 그러니까 이게 성층권을 넘어가면요 누가 닦아주진 않겠구나 반지가 많나봐요 누군가가 닦아야 할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이 만다린은 영화의 아이언맨 3에 등장한다고 했죠 아 그래요? 네 뭐 메인빌런으로 나올 거라고 했지만 스포일러 이하의 내용은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걸 쭉 정리해보면요 미국이 향유하게 된 문화적인 요소가 굉장히 다양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 네 자기네 과학기술 문명에서 뽑혀져 나온 SF도 있고요 네 동아시아권과 전쟁하다 보니까 왜곡된 상태로 들어오게 된 미국의 중국 문화의 유행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때 제2의 전성기 즉 부활 직후에 자 이제 부활은 끝 지금부터 전성기다 가 되는 거죠 이 시기를 실버의 이지라고 부릅니다 아 제2의 전성기 네 그리고 이 시기에 급성장을 하는 회사가 둘이 있어요 그게 바로 DC와 마무리입니다 다른 여기 경쟁에서 좀 뒤처진 회사들은 나머지 한 900개의 캐릭터가 이 중에서 이 시대 60년대부터 이런 길을 걷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사라지거나 흡수합병 그렇죠 둘 중 하나죠 이 두 길을 간신히 벗어난 회사가 지금 제3의 길이고요 아 국민의 코믹스 DC와 마블은 네 둘이 합쳐 9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죠 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다 네 똑같아 점이네 네 YG도 킵식스를 만들어본 적이 있고 그렇죠 SM도 현진영씨 앨범에 안 된 적이 있다 이렇게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업계의 두 강자가 탄생하면서 두 라이벌의 탄생 미소가 탄생하면서 70년대로 넘어갑니다 70년대는 프리뷰를 하자면 60년대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연장되는 이야기 네 왜냐하면 아직 베트남전 이후에 생겨난 타격을 입은 경제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70년대에는 민권운동이 마무리되지도 못했고 이제 슬슬 70년대 마무리가 되죠 그렇죠 네 60년대와 이어지는 이야기죠 하지만 60년대가 또 다른 거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슬슬 영상화가 제대로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야기 즉 70년대부터 시작된 흐름이 오늘 우리가 보는 것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다 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네 다음 이 시간에 책뿐만 아니라 TV에서도 일방화된 총천연색 친구들의 이야기를 만나보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홍성갑 덕진인을 만나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XSFM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XSFM에서 만나요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예비군 딱 한 번 남았거든요 지금 6년 차인데 하나가 빠졌더라고 아 예비군 예? 아 예? 6,7년 차가 남았잖아요 그게 그거 남은 거 쓰라고 휴가피처럼 주는 거잖아 이 시기에 남은 걸 써라 딱 한 번 남았는데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 짜리가 지금 한 번에 갔는데 10분 정도 늦어가지고 입수 못 했어 요즘 빡세다 10분 정도 입수 안 시켜줘? 그래서 한 번 더 가면 이제 군복을 태워도 돼 군대 늦게 갔나 보네 저 비슷한 케이스예요 나보다 늦게 왔어요 일곱 그래도 생물학적 나이는 이 사람보다 일찍 갔어요 1년 요새 군복 외국 밀떡할 때 팔던데 맞아 아 그래? 태워지 마요 그리고 사실 이거 밑에 땀만 대충 시보리 처리해가지고 하면 바지 입을만 해 조거돼 군복도 조거가 돼요 네 홍성갑 덕질인 덕질 아메리카 시빌롬 죽어라 진짜 싸우자 진짜 시민이란 뜻이죠 시민 시빌롬 괜찮네요 네 시빌라이게이션이 잘 된 덕질인과 함께 어린이날 주간 특집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어린이날 특집과 어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저도 그 회의를 갖고 있어요 어린이날과 XSFM이 어울릴 방법이 없어요 물론 내면 보고서를 좋아할 어린이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지난주 이번 월요일에 화요일에 요즘 팟캐스트 시대를 발견했듯이 어린이날 특집 방송을 하죠 XSFM이 그럼 어린이들 때문에 고생하는 어른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어른들도 그렇게 즐겨야죠 어린 몬스터들 때문에 힘들어 죽을 뻔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어린이날에 잘 어울린 그것은 알기 싫다 특집 방송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이어드릴 겁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관심이 넘쳐나서 저희들보다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덕질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조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위터 해시태그 IDWK로 남겨주셔도 참고를 하고요 혹은 출연자가 직접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정 못 참으면 XSFM25골백 gmail.com으로도 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참여를 해주십시오 김상조 기술행정관과 UNSU의 책임 프로듀서 유명상 PD가 물러갑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XSFM입니다 XSFM입니다 IPWK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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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SFM